음원 음반 점수입니다 동영상과 방송 점수 팬 사전 투표 점수입니다 여기에 생방송 중 집계된 실시간의 투표 점수를 합친 결과 더 쇼 초이스의 주인공은 프로미스 나인 축하합니다 더 쇼 초이스 프로미스 나인 소감 들어볼게요 네 어 일단 콜러버 분들께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정말 빠른 컴백을 했는데도 이렇게 또 빠른 좋은 소식을 안겨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엄마 아빠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한성수 대표님 그리고 김현수 부사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왜 함께 항상 고생하시는 플레디스 식구들 헤메스 스태프분들 덕분에 저희가 더 완벽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프로미스 나인이 어제 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저희 프로미스 나인 9명 정말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이 왜 딴섬일지라도 정말 열심히 9명이 서로 믿고 의지해요 하면서 여기 이렇게 왔는데요 플로버들이 정말 잘했다고 이렇게 인정을 위로를 해주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늘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멤버들한테 잘 견뎌와줘서 고맙다고 멤버들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해줄게 멤버들 고마워요 견뎌줘서 고마워 막댕아 러버 고마워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블로거 감사합니다 블로거